그럼 시간을 보내는 날이 뭐가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이거 왜 그러냐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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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떻게 된거지? 암형에 본다는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내가 전화하고 뻗었잖아 그럼 지금 이게 뭐야? 계속 커다랬던거야 왜 이렇게 싸래기때문에 못해 아 외국인들 인사해줘 니하오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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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부천을 왔는데 부천이 제가 초등학생때부터 중학생때까지 거의 8년동안 있던 그런 동네에요 근데 그렇게 함께 지냈던 중학생때부터 지냈던 그런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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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실거 같아서 전화 안 넣어주세요 저한테 살빼라고 항상 욕하는 그런 친구에요 저한테 관족이래요 저한테 관족이래요 다 confidently 수홍이형 있어요? 정답 수홍이형 알았어요 요구는 하지 말자 우리 수홍이형 아 나 말고 아 나 말고 뭘 니 애기만 본다 댓글만 본다고 수홍이형 수홍이형 우린 술도 못 마셔도 울기만 해야 되네 그냥 말만 하면서 네 수홍이형 주무세요 사랑해 수홍이형 다 아슬아슬하대 족간다 다 이거 일 다 이거 일 안녕하세요 진성호에요 슈바? 슈바는 아니지 환장 아 안녕하세요 성호 성호오빠도 얼른 주무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새끼 잠 안자요 이 새끼 오늘 우리집에서 자요 성호야 조심해 알았지 너 욕좀 그만해 은서가 승바 승바가 욕인가 슈바를 승바라는거야 은서가 욕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응 응 응 꼬꼬 어 미안 내가 1 야 근데 은서이가 진짜 옆에 가 집에 안가냐 아 아 성바가.. 아 송이형 별명이 있구나 성우 안 마셨는데 성우 술 안먹고 있는데 아 존나 마셔놓고 개소리하는 말 개새끼야 진짜 욕은 하지마 진짜 진짜 제발 존나 엄청 마셔놓고 이상한 소리 하지마 욕은 하지 않기로? 한쿵 이때까지 지가 존나 욕불래요 그래? 제가 욕을 했다고요? 네 제가 욕을 엄청 했다고요 약간 제가 여기서 킨게 네 네 네 네 잠깐만 잠깐만 니가 여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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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왜 보는 거예요? 욕먹을래? 얘를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얘를 왜 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난 팬이니까요 와 오오 멋있네 저 잘생겼다고요? 아형 고마워 형 아형 개못생겼도 돼 속삭성우 개못생겼도 돼 그런 말 그런 말 거의 우리엄마 빼고 한 20년만에 처음 들어본다 성우는 아이돌이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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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친구가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나 관종인가 봐 원래 아 성우여 저 말고 너무하네 나 뭐하고 있었어 화장실 갔다 보다 다들 화장실 간대 그래 우리끼리 얘기하자 나 관종이래 나 관종인걸 봐 나 뭐하고 있었어요 자는 내 친구가 전화해서 깼어 옷도 깨웠어요 성우 슈퍼 아이돌이고 성우가 10개씩 사진 올리면 관종인걸 인정한대 성우 못생겨서 맨날 못올려 미안해 얼굴 보니까 방구 나와요 누구야 내 친구 같은데 내 친구 아니야? 아 근데 나 이런식으로 인스타라이브 해도 괜찮은거야? 내 친구들이 막 욕해갖구 되게 미안한데 장섭이 장섭이 아 장섭이 임비라는 친구가 저보고 못생겼대요. 제 친구 거든요. 너가 못생겼어? 아 그런 거 놀아도 한 시간은 굳이 가야겠다. 군대는 휴대폰이 지금 잘 버티겠다. 뭐가 위험했더. 뭐가 위험해. 친구도 없대요? 나 멀쩡한데 뭐 멀쩡한데 하래. 잘생기긴 했네. 저요. 생긴 거랑 다르네. 내 친구가 이제 랩을 시작하는데 저랑 12년 친구인데 저랑 중학교 때부터 같이 랩하던 친구예요. 저 알죠? 저 원래 기획사 오디션을 랩으로 봤었어요. 지랄하네. 진짜로 너 이거 다 나온다. 야! 진짜로? 어? 컴퓨터가 망설였으면 그렇게 때려나. 야 우리 그냥 끼지 말래. 아니에요. 야 우리 그냥 끼지 말래. 야 뭐야 그래. 은서가 우리 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저기 카메라에 우리 얼굴 반기면은 너무 못생겨서 안 돼. 하지 마라. 죽여버린다. 진짜 제가 12년 친구들 12년 친구들. 진짜. 진짜. 야 일로 와봐. 야 싫어. 여친구가 이제 랩을 시작하는데 좀 제대한지 한 2주 됐나? 3주? 그래서 좀 진짜 못생기게 나온다. 좀 너무 너무 현실적으로 나온다.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 말해. 은석이 은석. 너 뭐야 그거. 예명. 복팬. 복팬? 복팬이래 복팬. 은석아. 너 진짜 못생기게 나와. 내가 보고 있거든? 성우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팬이에요. 항상 건강하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성우오빠 되게 못생겼어요. 알았어. 얼음으로 들어가서 잘해. 실제로 되게 못생겼어요. 제가 실제로 못생겼나봐요. 실제로 못생기고 성격도 되게 엄청 더러워요. 더럽대요. 더럽대요. 볼팬이 뭐지? 아 네 이름 볼팬. 부팬이라니까 부팬? 아 부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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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나. 보. 나. 펜. 나. 볼. 펜. 지스. 볼. 펜. 성우랑 12년 정도 친구 됐으면은 진짜 못생겼다는 거 알아요. 뭔지요건? 나. 라이브. 야. 저리꺼. 하하하하.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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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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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왕. 칸칸왕. 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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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보팬 보팬 보팬. 보우팬. 이 새끼 왜 보는거에요? 이거 보팬이네. 보팬님. 안녕하세요. 성우. 아 근데 성우 초딩 때 말하는 거는 인정. 성우 중학교 1학년 때임. 아. 초 5때부터 얘네들 만났음. 초 5때 맞지. 얘들아. 중 1인데. 넌 중 1이고. 너는 초 5 맞지? 네. 어. 맞아요. 초 5에요. 이 놈 뭐가 좋다고 왜 보는거지. 얘들아 하지마. 조용히 해. 그래 12년 보자. 너무 힘들어. 아 귀여워. 근데 애들이, 애들이 여친구들이 좀 납득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거 있어서 납득을 못하고. 상대방 다 우리 편도 안 들어주고 네 편만 들어줍니다. 내가 가식이라니까 가식이든 아니든 를 쓴다. 내 팬이니까.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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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조용히 해. 야 우린 그냥. 너들 조용히 해. 너들 조용히 해. 우리가. 뭐라는 거야. 우리는. 입장심 잘해. 그냥 조용히. 클라엣하고 있어야 돼. 우리 파는 아무도 없어. 하하핳. 나 힘들어. 원래 이렇게 친구들이랑은 그렇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자기도 친한 친구들 이쁜애라 살리시겠어요 표현 안그래도 못생각할수록 맞아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되요 우리 다 성우편이라 성우편이지 근데 이거 좀 더 펄래? 일단은 진짜 내가 인스타랩 켰으니까 내가 노래 한곡을 부르고 그냥 끄자 계속 부르고 미안 그냥 끌수가 없고 여러분 내가 노래 한곡을 불러드리고 인스타랩을 꺼버리도록 꺼버리도록 아프리카 BJ야를 잘하겠네 내가 아프리카 BJ야 오케이 오케이 배붕선 그라샤 그라샤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근데 지금 빠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좀 많이 우리가 뭘 뭘 했어 우리 왜 안쓰기게 근데 이거 재밌다 니 계속해 아니야 왜 우리 안쓰기게 해 미안해 너네들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난감해 많이 난감해져 그래서 그냥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너 팬인가 봐 꺼도 괜찮아요 근데 야 이 시간까지 뭐하는거 앉아나 안필아 박원 노력 우리도 게임을 다른 사람들이 잘필라고 뭐가 있어 그치 야 은석이가 나빤네 노랑 말고 내가 내 18번 곡이 있는데 그거 불러드릴게 그거 불러드리고 또 내가 인스타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줘봐 야 맨 여기도 안 모아져 야 니껄로 아니 예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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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 얼굴 죽나보여 나 나와 내 얼굴으로 와 저 목초 그만하라고 목초 그만하라고 야 니 얼굴 많이 나오니까 이리와 예약해 예약해 은석아 성우 얼굴 찍으면 니 얼굴 계속 계속 나와 이리와 배경 너만 나오게 하래 이리와 우리 얼굴 나의 필요 하나도 없어 이게 아이돌 이게 노래의 가수와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까 존나붓해 야 엄청 못하시네 뭐야 엉덩이야 뭐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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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진짜 팬이네 이야 신기하다 조용히 조용히 미안해요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좀 조용히 안 들리신대 조용히 하래 이번엔 내가 노래 더 잘하는데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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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니 이 표정을 보고 왜 좋아하는 거예요 저 얼굴 저 얼굴 목 안이 잘생겼다고 아 우리 조용히 하자 진짜 안 들린 것 같아 야 야 후레시 미쳐봐 야 후레시 미쳐봐 야 내가 꺼 내가 방송 이런 거 꺼 야 이거 후레시 미쳐봐 저희가 후레시 미쳐드릴게요 예의 없네 조용하다 아 이게 잘생겼다 와 이 새끼 심취한 척 한 것 봐 와 이 새끼 진짜 가식 미소다 이 새끼 이거 야 우리 진짜 조용히 있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듣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있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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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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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무 그렇고 걱정돼. 미안해. 내가 대신해. 이거 마실래? 내가 미안해. 딴 거! 내가 그러면 신정고 하나 부르고 끌게. 그러면 원래 이거 부르고 끌려고 했는데 신정고 하나 부르고 끌게. 미안해. 단지 물 마시고 있어. 와 이승 이 시간, 이승 쉬는 건 뭐 시간을 때리고 싶다. 야 나는 내일 인스타에는 네가 그거 안 보이는데 왜 얘는 반성 중이야? 여기 나 하나. 나 방송 중인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응? 응? 여기 반성 중인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뭐야? 아니야. 내가 노래 하나 불러주고 끌게.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너 너무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나 술 안 먹었거든요? 나 지금 물만 먹었거든요? 나 술을 못 마시거든요? 알겠습니까? 나 너무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나 너무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목 안 아파. 목 안 아파. 신정고 받아줄게. 신정고. 공부 짜ージخت non Pedro abc singles 공부 왠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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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 그 그 오라 뉴 A L L이야 어 밑에 있네 아니 잠깐만 어 밑에 밑에 지워봐 지워 하나 더 지워봐 하나 더 아 안돼 이 곡은 처음 해봐 어 밑에 어 나무 꺼 어 그거 멜로디 좀 줄어줘 으흠흠 잘 틀어줘 음 음 음 음 너무 힘들어 잘 되시고 되는 것도 없고 가죽도 안 보이고 언제부턴가 너무 중요하지 않고 난 중요하지 않고 없진 않지만 더 많이 가져야 사람도 비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out of my life you're out of my love 어어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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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더 높은 곳이 올라가야만 했어 더 많은 것들 가져야 가능했어 나 가질 때 나 가질 때 사랑보다 꿈이 더 커졌어 나 가질 수 나 가질 수 나 가질 수 나 가질 수 こんな 가질 수 나 가질 수 나 가질 수 나 가질 수 니슨 나 가질 수 나 거짓라 우리 나haps Baum 넌 이젤 나 ció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었니 넌 내 전부인데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데 어디선가 이 노래 그렇게 된다면 all of my life all of my life 네 얘기가 맞아 애들이 애들이 왜냐면 내 브런크 때 추우니까 나 재수없대 야 임시가 됐다 그렇대 나는 이만 진짜 재수없다 가볼게 여러분 야 니 팬들이 나랑 은석이 많이 몰아 나 오늘 은석의 집 다 그랬으니까 은석의 집 가서 인지작 보낼게 나 결절이라 삐사리가 많이 나 요즘에 결절이라 삐사리가 많이 나요 미안해요 친구네 집을 가서 연락할게요 할게요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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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나 다시 포기해서 울지 마라 진짜 화낸다 진짜 진짜 봐 나 갈게 안녕 진짜 안녕 안녕 종료 종료 종료할게 안녕 고마워 다들 들어가셔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워 기대어 기념하자 고마워